자 앞에 놓인 상자에는 특별 제작된 커플 티 한 벌과 보통 티셔츠 한 벌이 있는데요 복불복으로 선택한 티셔츠를 입고 터치게임을 진행해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한 분씩 나오셔서 상자 보냈어요 제니가 한번 뭐 제니가 뭐죠 뭐 제니도 똥인 거잖아요 그럼 한번 쇠똥글이 한번 나오고 소민이가 아까는 나쁘지 않았어 제니보다는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제니는 이길만해 제니는 완전히 제니가 이번에 또 기운이 올 때 됐어 엄마 제니야 이거? 저예요? 너가 먼저 골라 이거 할 거야? 저 이거 골라 아까 이거 했으면 아 진짜? 꺾었다 지금 제니 한번 꺾었어 지금 자 그럼 제니가 여기요 자 하나 둘 셋 제니가 이거 포켓다던 거예요 어? 저쪽이 많아 두툼해 두툼해 펼쳐봐야 돼 펼쳐봐야 돼 저쪽이 두툼해 하하하하 야식이 어떻게 이거지? 야! 야식아 어떻게 이렇게 됐을 거야 제니야 이거 왜 제니 진짜 제니가 아닌가 진짜 섭외 잘했네 아니 얘 고집도 있어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도 없어 이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강우씨 한번 하실래요? 그렇게 들어가 어떻게? 아 두 분이 같이 이고 있었어 형 여기 좋아해 또 어떻게 하면서 미소가 어떻게 해 아니 얘 너무 좋아해 나를 그냥 꼴보기 싫어 아니 너무 꼴보기 싫어 아니 왜 꼴보기 싫어 지혼나 싶어 지혼나 싶어 내가 너 때문에 이 꼴보기 싫어 지혼나 싶어 아니 진짜 너무 꼴보기 싫었어 아니 왜 꼴보기 싫어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어이 전화 잘 됐으면 되는데 아니 안돼 아니 이거 너무 꼴보기 싫어 아니요 형씨 한번 하실래요? 그렇다고 어떻게? 이거 지금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진짜 기준씨 크죠? 네 기준씨 크죠? 네 진짜 아니 중기주까지? 아니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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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조금 하고 싫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네 약간 그랬습니다 약간이요?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그 형씨 한번 하실래요? 저요? 네 형씨 한번 하실래요? 저요? 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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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형씨가 제니씨랑 한번 하세요 오케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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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래 그래 이거 이거야 이거야 자연스럽다 이거야 자연스럽다 이거 자연스럽죠 이거 자연스러워. 이제 됐네. 이제 속션이 됐어. 이제 됐네. 기준 씨 이거는 괜찮았죠? 네 합격. 아가 기사 치신. 아니 잠깐만요. 장윤 씨 아카데미 그 모습을 기사로 쓰면 헤드라인이 뭐라고 걸었을 거예요. 기사로 쓰면 헤드라인이 뭐라고 걸었을 거예요. 가시? 가시? 제일 숫자로. 어떻게? 저요? 네. 이쪽 팀에서 한 명 누구? 한 명 제니 나갔어 우리 진기. 아 그래 그래 우리 하자. 다음. 이거 어떻게 해요. 오빠가 언제 입어야 되나? 키 차이가 많이 나. 제니가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.